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제주의 아픔을 위로하고 한국불교 중흥을 위한 발언을 함께했습니다. 상월선언 많은 결사 국난극복 자비술래가 목적지인 서울 봉은사까지 100km도 남지 않았습니다. 큰 문제 없이 술래가 진행되는데 의료진과 실무진에 보이지 않는 헌신이 있었습니다. 경주 황용사지에서 금동기면과 금동고당 등 금동제 유물 20여 점이 발견됐습니다. 특히 신랄시대 사찰의 깃발이나 장막을 내거는 장대로 썼던 금동보당이 국내에서 처음 발굴됐습니다. 증관사가 코로나 방역에 힘쓰는 의료 관계자들과 지역 소외 이웃들에게 사찰 음식 도시락을 전달했습니다. 제철 신선한 재료로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식단으로 구성했습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서울노인복지센터가 주관하는 제13회 서울노인영화제가 개막했습니다. 올해는 변화된 환경에 맞춰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도 관객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세계가 맞닥뜨린 문제와 그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온라인 회담이 열립니다. 전세계 영적 지도자와 활동가들이 출연해 달라이라마 존자의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전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3일 금요일 BTN뉴스 시작합니다. 한국 불교 지도자들이 무호법정사 항일운동 발상지와 일제강정기 유적지 탐방을 끝으로 제주 역사문화순례를 회항했습니다. 스님들은 이번 순례를 통해 제주의 아픔을 위로하고 한국 불교 중흥을 위한 발언을 함께했습니다. 첫 소식 김건희 기자입니다. 3.1운동보다 5개월 앞선 1918년 모호년 김현일 스님과 방동화 스님 등 불교계를 중심으로 신도와 민간인 400여 명이 집단으로 무장해 일본 제국 통치에 항거한 제주 최초의 항일운동 한국 불교 종단협의회 스님들이 어제 무호법정사 항일운동 발상지를 방문해 순국선열의 고귀한 뜻을 추모하며 넋을 위로했습니다. 법정사의 스님들과 신도들이 합쳐서 그런 큰일을 했다고 하는 것은 필요해야 되는데 종교적인 문제나 이런 걸 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의 정체성에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무속과 종교, 차유로 인한 차별로 뒤늦게 항일운동의 역사로 인정받았다는 사실에 안타까움을 표현한 스님들은 후세의 노력에 감사를 전했습니다. 강상무 유족회장과 한금순 박사도 법정사터 발굴 조사와 사찰 복원, 항일운동 정신 계승 노력을 함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법정사 항일운동은 독락혁명, 고천교의 난 이렇게 쭉 역사를 살펴보면 일제하에서 가장 불교에서 중요하고 큰 항일운동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법정사는 초가집이었다고 합니다. 제주도의 대부분의 사찰이 초가집이었거든요. 그래서 큰 규모를 바라지는 않고 작은 규모일지라도 옛날의 법정사의 모습을 찾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원을 크게 품고 있습니다. 종단협 회장 원행 스님은 무호 법정사 항일운동 계승을 위한 범불교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은 백용성 스님이나 한용원 스님께서 주도를 하신 거예요. 마지막 공약 3장을 한용원 스님께서 쓰셨잖아요. 최후의 일인까지 최후의 일각까지 싸우자고 했던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런 일을 잘 알려서 우리가 구선주의 귀광이 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제주 역사문화 탐방을 통해 제주의 아픔을 위로한 종단협은 코로나 시대, 한국불교의 증언과 불교가 나아가야 할 사회적 방향에 대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BTN 뉴스 김가희입니다. 만행결사 자비술래가 목적지인 봉은사까지 100km도 남지 않았습니다. 큰 문제 없이 술래가 진행되는 데에는 의료진과 실무진에 보이지 않는 헌신이 있었는데요. 숨은 1등 공신의 노력을 윤호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3시간 동안 쉴 새 없이 길을 걸어온 술래자들이 맞이하는 아침 공양. 공양물을 받기 위해 나란히 줄을 선 술래자들 옆에서는 발열 체크가 한창입니다. 바나나와 치즈 한 조각 등 매일 똑같은 아침 식단처럼 발열 체크를 하는 사람도 변함이 없습니다. 만행결사 자비술래단을 위해 21일간 의료 지원을 자처한 동국대 일산병원 직원들입니다. 술래단 의료팀으로 자비술래에 동참한 김명숙 수간호사와 총무팀 임종갑 씨는 지난여름 충남 공주에서 진행된 3박 4일 예비술래에도 함께했습니다. 이들은 21일이라는 긴 시간의 의료지원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이지만 깊은 신심을 바탕으로 술래에 동참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실상 부담이 굉장히 컸습니다. 21일 동안에 추운 데서 텐트에서 자야 하고 스님들께서 혹시나 또 다른 술래자께서 어떤 건강상 이상이 있지 않은지 굉장히 심적인 부담이 컸는데 불자로서도 그렇고 의료인으로서도 그렇고 제가 이 행사에 참여함으로써 저 자신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회항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술래단의 맨 뒤에서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상을 치료하는 의료팀 의료팀의 두 발이 되어주는 구급체 안은 마치 만물상을 방불케 합니다. 진통제와 소염제 등 간단한 상비약부터 발에 잡힌 물집을 없애줄 바늘과 붕대 휠체어까지 다양한 의료 물품을 갖췄습니다. 의료팀은 예비술래에 이은 이번 자비술래가 불심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갑작스런 사고나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많은 의약품들을 준비하고 만반의 태세를 갖추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런 일정을 경험하거나 또 이런 경험을 통해서 마음속에 불심을 느끼거나 하는 경우가 이런 기회가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의료지원으로 참석을 했지만 이런 기회가 제가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정말 천재 1위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의료팀이 술래단 맨 뒤에서 안전을 확보한다면 맨 앞에서는 자전거를 타고 교통을 통제하는 스님이 있습니다. 진행팀장을 맡고 있는 대구 보현사 주지 지우 스님입니다. 지난 8월 자비술래 사전답사까지 함께한 스님은 현재 매일 술래단이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하도록 길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휴식 장소와 화장실 등을 찾고 다음 날 이동할 곳까지 미리 자전거로 다녀오면 해가 진 뒤에야 스님의 하루가 마무리됩니다. 미리 앞에 가면서 차량 통행 통제를 해야 되고 실자리, 화장실 자리 이런 것도 확인도 하고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보람은 있습니다. 무사고로 지금까지 여기까지 이렇게 안전하게 왔다는 것이 참 천만다행입니다. 앞으로 남은 코스도 안전하게 무탈하게 동은사까지 잘 갔으면 하는 마음으로 목적지인 동은사까지 100km도 남지 않은 가운데 의료팀과 진행팀의 수고로움은 술래단의 걸음을 더욱 빛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조계종 승려복지회가 통합관리 프로그램 구축으로 승려복지 행정의 효율과 관리 역량을 강화했습니다. 새로 구축한 통합관리 프로그램은 의료비와 요양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비롯해 검진과 예방접종비 지원 등 승려복지회가 시행하는 복지 현황을 한눈에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제작됐습니다. 또 올해 도입한 승려복지 본인 기본 부담금 현황과 관리를 비롯해 복지 기초 자료도 입력해 향후 복지 방향을 설정하는 데도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승려복지회 회장 금곡스님은 통합관리 프로그램은 승려복지에 대한 종단의 확고한 의지의 결과물이라며 수행과 포교, 안정적인 노후 수행 환경 조성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승려복지회는 올해 자료 입력을 완료하고 내년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경주 황용사지에서 통일신라 금동귀면과 금동보당 등 금동제 유물 20여 점이 발견됐습니다. 특히 신라시대 사찰에 깃발이나 장막을 내거는 장대로 썼던 금동보당이 국내에서 처음 발굴됐습니다. 대구지사 엄창현 기자입니다. 천년고도 경주에 있는 황용사, 동대봉산 절골에 있는 사찰로 선동요왕 2년인 633년에 창건됐습니다. 조계종 불교문화재 연구소가 황용사지 발굴 조사 결과 금동보당 당강과 기단, 금동불상 대의편, 금동사자상, 금동연봉, 금동촉대 받침 등 금동제 유물 20여 점이 다량 출두됐습니다. 발굴 조사는 3년간 진행됐는데 지난 조사에서 확인됐던 투조 금동귀면도 2점이 더 확인됐습니다. 특히 신라시대 사찰의 깃발이나 장막을 내거는 장대로 썼던 금동보당이 국내에서 처음 발굴됐습니다. 삼성미술관 리움에 소장된 고려시대 보당보다 크고 제작 시기도 앞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에 금당보당은 부처님의 의식을 할 때 법당 안에서 그런 의식의 절차로서 쓰는 도구였고 이번에 2차 발굴을 하면서 국내에서는 가장 큰 최초로 학술적인 의미가 크기 때문에 금동불상 대의편은 직경 30cm가 넘으며 전체의 비례로 볼 때 약 1m 이상의 대형 금동불이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금동사자상은 2점이 출두됐는데 크기는 약 17cm 정도이고 앞뒤다리를 쭉 뻗어 무엇인가를 받치는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금동연봉, 금동촛대박침 등 다양한 금동제 유물이 확인됐는데 창근 당시 황용사의 격이 경주지역 내 주요 사찰과 비교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높았던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황용사는 당시 명칭은 황둔사였으며 소성황 때의 황용사로 변경돼 중창과 중수 등의 과정을 겪으면서 사세를 유지해왔습니다. 누르 황자가 아닌 임금 황자를 사용해 황실의 위상을 높이고 대제국의 건설을 이룩하기 위해 중찬된 사찰로 추정됩니다. 시굴 조사 결과 황용사는 계곡을 따라 다단의 석축 대지를 축조한 후 상면에 건물들을 조성했던 산지형 가람으로 통일신라시대 창근대 조선시대까지 번창해왔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황용사지는 통일신라시대 화려한 금속공예기술과 건축기술이 집약된 유적으로 확인됐으며 추가 조사와 정비가 마무리되면 경주지역의 또 다른 불교문화 명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BTN 뉴스 엄창현입니다. 보건정비사업에서 발굴돼 국가에 귀속됐던 출토문화재의 소유권이 사찰로 반환됐습니다. 기장 장안사는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장안사 보건정비사업을 위한 시골조사에서 출토돼 국가에 귀속됐던 문화재 548점에 대한 소유권을 최근 재지정받았습니다. 장안사 주지 무관스님은 불교문화재는 단순히 역사의 의미를 떠나 성부의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발굴됐던 사찰로 되돌아가는 것이 맞다며 이번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장안사는 출토된 548점의 문화재를 올해 연말 완공되는 법어사 성부박물관에 보관할 예정이며 학술, 연구 등을 거친 후 특별전시회를 통해 일반에게 공개할 예정입니다. 진각종이 지난 충기 스승강공을 온라인으로 개최한 데 이어 두 번째 온라인 강공을 개최했습니다. 진각종이 어제 시민을 규명하여 공양합시다를 주제로 진기 74년 추기 스승강공을 온라인으로 개최했습니다. 임기 만료를 앞둔 통리원장 회성정사는 지난 4년의 소외를 밝히고 서원과 결집이 필요하다며 부단한 정진을 강조했습니다. 임기 마지막 강공불사를 진행한 교육원장 덕정정사는 어지러운 사회에 진정한 공양을 베풀 수 있도록 모두가 역량을 키워나가자고 당부했습니다. 지난 춘기 스승강공에 이어 추기 강공 역시 서울총인원과 탑주시민당을 비롯해 전국 교구청을 온라인으로 연결해 실시간으로 진행됐습니다. 밀양 표충사가 제554회 사명대사 추계 향사를 봉행했습니다. 표충사는 지난 21일 전 통도사 주지 원산스님, 전 표충사 주지 청훈스님, 주지 진각스님, 중앙종의 의원 효림스님 등 4부대 중 1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제554회 사명대사 추계 향사를 봉행했습니다. 진각스님은 호국성사님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선양할 수 있도록 정진함은 물론 4부대 중의 수행처로 거듭나겠다고 말했습니다. 추계 향사는 헌양헌다, 종사영반, 헌화순으로 진행됐으며 서산 사명 기어 3대 성사의 호국 충원을 추모했습니다. 진관사가 코로나19 방역에 힘쓰는 의료 관계자들과 지역 소외 이웃들에게 사찰음식 도시락을 전달했습니다. 제철 신선한 재료로 만들어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식단으로 구성했습니다. 이석호 기자입니다. 조계종 사찰음식 명장 서울 진관사주지 개호스님과 대중스님들이 사찰음식 도시락을 준비하는 데 바빠집니다. 정성스레 만든 사찰음식을 정갈하게 담아내는 사이 도시락이 하나둘 쌓여갑니다. 이른 새벽부터 정성껏 만들었고 푸짐한 음식만큼이나 온정도 가득 담겼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최일선에서 힘쓰고 있는 의료 관계자를 위해 마련한 것입니다. 도시락은 연잎밥과 두부조림, 가죽장아찌, 모말랭이 등 11가지 메뉴로 구성했습니다. 코로나19로 지친 몸과 마음에 활력을 넣어주고 맛과 영양은 물론 면역력을 높여줄 수 있는 다양한 식단으로 꾸며졌습니다. 진관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예방에 진력하는 은평구 보건소를 찾아 도시락을 직접 전달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현장에서 힘드시더라도 국민들이 응원한다는 생각을 하시고 아무래도 오늘 사찰음식이 조금이라도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관사 사찰음식 도시락 나눔은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의 사회공원 찾아가는 사찰음식의 일환으로 진행됐습니다. 진관사는 도시락 400개를 직접 만들어 은평구 보건소는 물론 은평노인종합복지관과 불광노인 복지관 등 지역의 복지시설에 전달했습니다. 코로나 전국에 많이 지치고 힘든데 어르신들한테 음식을 전달했을 때를 상상만 해도 다 물리칠 수 있고 또 부처님 마음이 그대로 전달된 것 같아서 진짜 행복합니다. 현재 상황이 코로나가 많이 진정되기도 했지만 그래도 앞으로 어떻게 대유행이 되거나 이럴 수도 있으니까 저희 힘을 내서 앞으로 더 이상 더 확산되지 않도록 일선에서 방역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관사는 사찰음식 도시락 나눔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한편 코로나19가 조속히 극복되고 더불어 함께하는 행복한 세상이 되기를 발언했습니다. btn뉴스 이석호입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서울노인복지센터가 주관하는 제13회 서울노인영화제가 개막했습니다. 올해는 변화된 환경에 맞춰 온라인으로도 관객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정준호 기자가 소개합니다. 2020 서울노인영화제 개막을 선포합니다. 개막 선언과 함께 박수가 터져나옵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사나 서울노인복지센터가 주관하는 서울노인영화제가 개막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으로 참석 인원은 적었지만 온라인 중계를 통해 각자의 위치에서 응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막식에서 어르신들과 청년 작가들로 나눠 본선 진출작에 대해 표창장이 전달됐습니다. 우리 주제가 사이 공간인데 많은 생각들을 하게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노인영화제는 훨씬 더 발전적으로 좀 끌어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중요성을 한 번 더 생각해야 하는 지금 시대 속에서 잡은 영화제 주제 사이 공간. 영화제의 국내 344편, 해외 2905편이 출품돼 최대 접수 기록 경신을 이어갔습니다. 서울 노인영화제 홍보대사들도 영화제를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중요성에 대해 역설했습니다. 약하고 뒤에 있지 않고 노인들도 꿈을 가지고 있고 욕망을 가지고 있고 사랑도 가지고 있는 온전한 사람임을 인식하고 더 이상 소외되지 않고 문화의 창조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개막작으로 노인의 눈으로 일상에서 일어난 일을 해석하는 내용을 담아 칸 영화제 등에서 주목받은 엘리아 슐레이만 감독의 In Must Be Heaven이 상영됐습니다. 서울 노인영화제 집행위원장 히우스님은 연초부터 영화제 준비 모든 과정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개막식을 열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연초에 코로나가 생겨서 우리 영화제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과연 우리가 개막식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동시 상영하는 걸로 해서 준비를 시작했는데 함께 개막식 현장에 참여하지는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함께 응원해 주시고 또 같이 개막을 축하해주는 모든 분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 노인영화제는 폐막일인 24일까지 본선 진출 작품 55편을 포함한 85편의 영화가 서울 극장에서 상영되고 유튜브 등 온라인을 통해서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BTN 뉴스 정준호입니다. 비영리 국제불교재단인 라이언스 로어와 티베트 문화재단 티베트 하우스가 세계가 맞닥뜨린 문제와 그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온라인 회담을 개최합니다. 전 세계 영적 지도자와 활동가들이 출연해 달라이라마 존자의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전할 예정입니다. 최준호 기자입니다. 툅텐 초드론스님, 텐진 프리아다시스님, 리처드 기어 등 세계 영적 지도자와 활동가, 석학 22명이 온라인에 모여 달라이라마의 지혜를 나누는 회담이 열렸습니다. 부처님 지혜로 세상을 이롭게 만드는 불교재단 라이언스 로어와 달라이라마의 뜻에 따라 티베트 전통과 문화 창달 유지에 힘쓰는 티베트 하우스 US가 공동 주최하는 달라이라마 글로벌 서밋이 지난 22일, 6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됐습니다. 회담에 참여하는 22명은 달라이라마의 지혜가 오늘날 우리의 삶의 어떤 의미인지, 더 나은 세상을 위한 달라이라마의 메시지는 무엇인지에 대해 토의합니다. 라이언스 로어 측은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에게 더욱 필요한 달라이라마의 지혜와 세상을 향한 메시지를 기념하기 위해 여는 것이라며 역사적인 이벤트를 달라이라마 존자가 직접 후원해 주는 것에 영광과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행사는 매일 새로운 주제로 진행됩니다. 첫째 날에는 달라이라마의 사랑과 자비는 사치가 아닌 필수품이며 그것들이 없이는 인류는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바탕으로 사랑과 자비를 통한 인간성의 회복과 진정한 행복 추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외에도 달라이라마의 초월적 지혜, 종교 간 화합, 오래된 부처님 가르침과 현대과학, 달라이라마의 비폭력과 평화, 더 나은 세상을 위한 비전 등 각 주제에 따라 다양한 토의가 펼쳐집니다. 전 세계 누구든 라이언스 로어 프로모션 페이지를 통해 무료로 참가할 수 있으며 6일간 한국 시간으로 저녁 10시에 시작해 48시간 동안 무료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참가자들에게는 달라이라마의 가르침이 담긴 전자책과 달라이라마의 명상 가이드 음성 파일이 무상으로 제공됩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가 지난 2009년 극단적인 선택을 한 보조 출연자 집단 성폭행 사건 피해자 자매의 천도제를 어제 MBC 앞 광장에서 봉행했습니다. 천도제는 사회노동위원회 스님들과 피해 유가족 어머니, 할머니, 공동주최자인 한빛미디어 노동인권센터 활동가들이 참석해 영가의 극락왕생을 발언했습니다. 산호위 부위원장 지몽 스님은 오늘의 천도제로 고인의 넋이 위로되고 가해자들이 자신의 죄를 참회하고 고인에게 진정한 사죄가 이뤄지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피해자 어머니인 장연옥 씨는 사건에 대해 미온적인 대응을 보인 경찰과 가해자들이 여전히 활동하고 있는 방송계를 강하게 성토했습니다. 지난 1970년 창립해 50주년을 맞은 천태종 강릉 3개사 신도회가 기념 대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지난 18일 3개사에서 봉행된 법회에는 천태종 종의회 의장 도원스님, 3개사 주지 설혜스님, 김진우 신도회장, 김한근 강릉시장 등 자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신도회 50주년을 축하했습니다. 도원스님은 상월 원각대조사님이 강릉 지역 불자들과 첫 인연을 맺은 지 50년이 되는 뜻깊은 날이라며 3개사를 중심으로 수행정진과 전법교화의 등불이 되길 기원했습니다. 설혜스님은 신도회가 영동지방 천태신앙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며 지혜와 자비를 더해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천태 불자들의 원력을 하나로 모으자고 말했습니다. 티베트의 불화 탕카를 한국에서 판화로 감상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됩니다. 치악산 명주사 고파나 박물관이 오는 24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특별전 판화로 보는 티베트 탕카 예술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티베트 목각 인쇄의 발원지로 알려진 중국 수천성 덕어인증위원회에서 모은 200여 점의 탕카 판화 중 150여 점을 선별해 50점씩 3차례에 걸쳐 전시합니다. 11월 말까지 열리는 첫 번째 전시회는 부처님의 탄생부터 출가, 수행, 열반에 이르는 일대기를 판화로 만날 수 있습니다. 특별전과 연계해 오는 24일부터 25일 학술대회와 판화 시연회 등 문화제도 개최됩니다. 한선학 고파나 박물관장은 이번 작품들은 처음으로 국내에 소개되는 것들이 많아 연구자들에게 좋은 자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금요일 7시 BTN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